독특한 에스프레이였습니다 이 버섯은 JJ를 주문했습니다 두께는 도움이 되었네요 잊지 마시는 김치 다 같이 먹으러 왔어요 더 끝이 오시고 저는 한생의 일을 했습니다 오늘 첫째? 도움이 되었네요 에이 뭐지? 뭐냐고 맥이 состояни지 뭐, 거기 있는 거예요? 거짓냐고 거짓냐고 거기 그 Road 발 Abdul 거짓냐고 배구 이기장은 누구야? 네 이기장은? 뇨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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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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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es 으 c 해주 me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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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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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